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원앱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나오질 않습니다.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40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3일 연소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 시장이 한 11시 40분을 기해서 조금씩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은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만 또 우려스러운 점은 코스닥에서 개인까지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견디지 못한 개인 물량들이 대거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이제 지수가 시원하게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원하게 한번 빠져버리면 오히려 또 시장은 또 가파르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수도 시원찮게 빠지지 않고 사실 이제 신저가를 깬 게 또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체감적인 하락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지부진한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방향성 없이 옆으로 행보하는 것이 제일 버티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 조정이라는 것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나타나버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 기간 조정 말 그대로 옆으로 행보를 좀 붙이면서 무기력하게 현재는 좀 빠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강한 반등보다는 일부 제한적 반등에 지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현재 시장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난다 보고 다만 이제 앞서서 우리 건물정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들에 대한 투매도 일부 섞여있는 과정들이다 보니 이런 것들은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왔던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미국발 이슈였는데 그 이슈가 바로 이 테슬라와 그리고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에 대한 하락과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이 일부 조정이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 테슬라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미국 내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호재로도 터진다면 시장은 또 빠르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상승 모멘텀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국의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보자. 저는 지금도 참 많이 빠졌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빠져야 이제 바닥을 뒤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무기력하죠. 사실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는 뭐랄까 이제 그냥 우리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물타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이 정도 되면 다 빠졌다 해서 물타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이제 물타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좀 더 관망을 하시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반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물타기를 해도 늦지 않다. 이게 원바닥이 나오기는 힘든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러 번 다지는 바닥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아니고 내일 저가를 잡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이 여기에서는 좀 시험시험 조금 시장을 좀 보시면서 매매하는 전략 또는 개별적 트레이딩 전략 그렇게 양극화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사우디 경제 사절단 소식이 들리면서 시간에 강세였던 관련주들. 역시 오늘도 시총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재료와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인다. 말 그대로 이제 개인들의 수급.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페나 또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식의 이런 불특정 정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단타 물량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뭐 코리아 세일즈 효과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의 경제 사절단이 이번 주말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SNT에너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상한가에 달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 SNT그룹이 보면 방산 관련된 부분의 매출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SNT에너지는 평소 때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조금 더 현재 시장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계열사인 현대 다이네믹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다이네믹스하고 현대 에너지, SNT에너지와 SNT 다이네믹스가 이 두 가지가 차트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동조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의 코어롱 글로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어롱 글로벌도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코어롱 글로벌도 신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현재 바닷건여에서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들이고요. 전에 우리가 한미 글로벌이나 히링 같은 기업들에 한번 크게 들썩거렸지만 오늘 또 조정세가 좀 나타나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단발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채권 추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캠코가 코로나19 때 빚을 진 개인 채무자의 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또 금리 상승 압박이 더해지면서 관련주들 오늘 좀 상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둠의 금리 인상 관련주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권 추심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돈 떼먹고 갔던 거 받으러 찾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려 신용정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 저점을 꾸준하게 다지면서 지금 이제 수령 과정으로 좀 모아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는 모습들이었고 국내에서는 채권 추심 관련되어서 1위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연체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채권 추심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부각되는 그런 양상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SCI 평가 정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CI 평가 정보가 오늘 장중 계속적으로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고점 자체를 돌파를 강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SCI 평가 정보는 우리가 이제 신용정보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의 약 8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채권 추심은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또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가 늘어나면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경기 침체나 경기 부진에 대한 얘기가 나올수록 여기에 이런 테마에 대한 종목군들이 단발적인 움직임은 계속 드러날 수 있는 이 차트가 쉽게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이런 시드적인 부분으로 한 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에너지 관련 주는 정말 계속 가가 모습입니다. SK가스 오늘도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네, 오늘 넣을 때 날씨가 좀 쌀쌀하던데요. 그만큼 이제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부각 양상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과정이라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미국 천년가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천년가스 가격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국내 이런 천년가스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SK가스부터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형주로 SK가스 그리고 이제 개별주로 대성에너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SK가스가 현재 연일 신고가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11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상승 흐름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 보고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성에너지를 한 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대성에너지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지금 보면 에너지 관련된 LNG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이 등락폭이 다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불확실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개인 수급에 의한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킨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더 자세히 살펴볼 관련주, 아이폰 15 관련주 들고 오셨네요. 네, 뭐 지금 아이폰이 중국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이폰을 쓰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 판매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쿡이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으로 날아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아이폰 15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TSMC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이폰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저가에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부품 관련주들도 반드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널 관련주, 그리고 PBA라고 하는데 이제 PCB 기판에 우리가 실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기판을 연결시키는 것을 이제 PBA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PBA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체크를 한 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한국 컴퓨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옆에 있던 JMT는 시가총액 600억이고 한국 컴퓨터는 시가총액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 기업으로 설명을 한 번 해드리겠고 PCB 기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판 위에 부품들을 얹히는 작업을 실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PBA 작업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PBA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과 애플 디스플레이에 대한 PBA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6,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한국 컴퓨터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